이거 뺏기고, 이거 뺏기고, 이걸 드시면 되겠지요. 이거 기바람 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곶감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요. 지리산의 청정공기와 만나 쫄깃하게 여물어가는 과정인데요. 초겨울을 환하게 밝히는 주황빛 곶감 타래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 빛깔이 정말. 오늘 제가 이 감을 먹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그림의 떡이네. 아이고, 이거 먼저 말인 게 있어서 한번 잡사봐요. 어머, 이거 미리 말린 감이에요? 예, 예. 쫄깃하게 말하고 싶어요. 단단히 여물 곶감 대신 미리 말려드신 반건실을 건네주셨어요. 이야. 진짜 맛있어. 지금은 이렇게 먹어도 맛은 있지만 오래 두두 못하고 매일 말려서 딱 그러면 딱 지 몸 말일 때까지 딱 말이고 이러면 저장성이 1년, 2년 놔둬도 그대로 한 맛이고 너무 오래가요. 특히 곶감은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 기관지염에 좋다고 하니까요. 올 겨울에 건강하게 나려면 많이들 드세요. 그런데 곶감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이 마을에서는 설날이면 곶감을 넣어서 시루떡을 해두셨다는데요. 얘부터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 저는 못 먹어봤네요. 곶감 넣어놓으신 거. 이건 진짜 처음 봐요. 맛이. 맛있다. 아니, 완전 곶감 씨. 아니, 그냥 윗뿌리가 좀 빠져봐야 하지. 네. 어. 곶감이 맛있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저걸 또 저렇게 익히면. 좋더라. 응. 이 나한테 먹으면 어쩌나. 자, 맛난 곶감 먹었겠다. 제가 힘자랑을 좀 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덕분인지 모락모락 맛있는 떡이 완성됐습니다. 쫀득한 시루떡과 향긋한 곶감이 잘 어우러졌더라고요. 오, 진짜 맛있게 익었네요. 저거. 이야, 제대로네요. 먹어봐야 안 되니까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모를 그런 맛입니다. 진짜 옛날엔 떡들이 다 저랬죠. 그렇죠. 정말 마을분들도 맛있게 잡으시죠? 그리고 곶감을 넣고 맛을 낸 이 곶감 수정과도 별미더라고요. 세아씨 정말 바닥을 긁어서 드시네요. 상당히 불안에 좋은 거예요, 곶감. 손가락이 제일 맛있어. 네. 겨울에 잡수면 비타민C가 많아서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또 그렇게 많이 잡수면 해서 또 우리 말은 건강하고 장수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곶감만 먹고 장수 마을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정인이로 나오세요. 내가 정인이로요. 정인이로 오세요, 어르신? 시어머니는 지금 나이 97세거든. 네. 97세인데도 기도 받고 전화도 잘 받고 기가 밝아서. 네. 아주 눈이 밝아서 바늘기도 잘 끼고. 바늘을 끼요? 바늘을 끼는 게 귀신이야. 말끝나기가 무섭게 바늘에 실을 깨시는 어르신. 곶감은 그냥 간보다 비타민A가 3배나 많아서요. 시력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97세의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안경도 전혀 쓰지 않으신데요. 결국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저거 저도 잘 안 되는데. 대단하시네요. 기여 올해 68세의 며느리도 도전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어떡해요. 아니, 이 며느님이 당연한 거예요. 침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거 어려워요. 점점 침침해지는 시야 때문이지 결국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실이 두꺼워지네요. 고기, 고기. 굵어요. 이번엔 마을 서당에서 장수 어르신을 만나 뵙습니다. 진인, 이호, 진가. 어르신, 진인, 이호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좀 젊으시겠죠. 나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올해? 고지 마세요. 제가 저는 셋이오니까 저보다 세 배가 더 많으시옵니다. 99세의 연세가 무색하게 한 치의 흔틀림 없이 북글씨를 쓰시는 어르신. 아니, 진짜 저 집중력이... 저거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게 좋은 글귀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집에 가져가.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생일?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글귀를 제가 집안 가보로 잘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짜 이거 좋은 글균 것 같아요. 물 좋고 산 좋은 대포마을엔 장맛도 일품인데요. 이 귀한 글균가